안녕하십니까 25년 술댕이 오침봉입니다. 두말하면 잔소리, 세말하면 곧밥 멋있어? 바로 출발! 뚱떼이켄 355 얼음물 바로 준비했습니다. 입장! 아 개짱이 난 이거 맨날 준비해가지고 바로 노력했다. 입장! 아 이거 한번 그냥 들으면 안하고 팍 하면 끝인데 그냥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입장! 3월 20일 날 더 4월 20일 날 나왔습니다! 슬피네 이따서 9시 2차쯤 여기서 나왔습니다